녹색거리 녹색거리 녹색거리에 왔습니다 뭐야 요거 지도로는 표지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뭐야 몬스터잖아 뭔가 탈상력이 점령 없어보이는 몬스터인데 숨어서 나를 이제 노리는 암사자 같은 역할인가 세대해줄게요 오 뭐야 터질때 죽이면 터지는 놈이다 슉 오 아래로 들어가면은 이제 또 무적이 되네요 저 친구는 두방에 죽지만 이 지역이 어 여긴 아예 의미없다고 안보여주네요 아 그렇지 일단 새로운 지역이 왔으니까 한번 계속 해봐야겠죠 아 필수로 됐스 와 오 이렇게 날려버리면은 터질때 신경 안써도 되네요 좋아요 좀 뭔가 강력한 보스가 나를 좀 긴장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네네 너무 심심하구요 어 어 뭐야 저거 벽 같은게 있었네 뭐야 데미지 입잖아 이거 어 오오 달달하다 오 오 오 오 오 이렇게 잡는거구만 근데 저거 잡아도 잡았다 아무것도 안좋는데 벤치 지도 갱신 이러면 뭐 지도 프리 보이나 조금 아 아예 지도가 없어서 여긴 아무것도 안보여주네요 그냥 회복하는 곳 어 에 내가 봤지 내꺼야 24원 달달한데 어 야 뭐 숨겨났지 그 숨 어 어 잠깐만 기다려봐 야 마나 마나 좀 채워서 저 녀석 공격해버리자 야 마나 어딨어 야 몬서 일로와봐 몬서 어디갔어 내가 지금 마나 써버렸어 아 여기서 채우면 되겠다 뭐야 마나는 안차잖아 이거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보자 마나 마나 뭐야 어 여깄다 일로와봐 됐어 마나 채워왔다 너 거기 딱 대 딱 기다리고 있어 내가 간다 자 보자 저 놈이죠 아 이런 젠장 튀어버렸잖아 아니 어떻게 알았지 내가 여기서 파악하고 궁극하려고 했는데 이 녀석 튀어버렸어 이미 눈치 빠른 녀석은 싫다니까 이래서 에이 눈치 빠른 녀석은 이래서 이미 튀어버리다니 좋아요 좋아요 뭐야 이거 터질거지 어 뭐야 그냥 터졌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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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래쪽에도 터졌구나 씨 아래쪽으로 이제 날라가가지고 돈 돈 오 달달해 다 내꺼야 윈 지도가 없으니까 어 왼쪽 길은 아예 없네 오른쪽으로 아예 없네 아예 없네 숨은 언니 다닐 어 저기가 해야 되는데 잠깐만 기다리면 아니야? 여기 어떻게 간? 잠깐만 보자 이건 분명 퍼즐이야 위에 버튼이? 아니면 여기서? 아니야 아니야 이거 쓰는데 약간 후질 있네 아아아 예예 알겠어요 알겠어요 오케이 혹시 몰라서 해봤는데 이게 붙어지네 야 일로와봐 유인해서 떨궈보자 컴온 일로와봐 와보세요 이런것도 구조물로 한 번씩 죽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시고 중앙에 딱 왔을때 아 이런 돈이 안나오잖아 이러면 아 아 구조물로 죽이면 안돼 손이야 빵 어 이 녀석 작은 다듬어 아 이게 데미지도 싶었구만 아 뭐야 아래가 까시울 때 있잖아 대박 좋습니다 이것도 미리 끊어놔야죠 다음에 오기 편하게 오른쪽 위를 확인은 안한 것 같은데 여기서 내려가봐도 되려나 어 목소리 이것들을 미리 끊어 놓고 지도하시는 분 목소리인데 어 역시 내 귀는 정확하지 반가워요 네네 지도 주세요 나이스 어허 든든하구만 저 위에 끊는게 있구요 끊는게 있으면 정배를 편하게 오겠죠 그나저나 2단 점프는 겁나게 안주겠네요 나 지금 2단 점프가 원래는 촉반이 줄줄 알았는데 그 음락이 안좋아 페보 내려가요 얼굴 내미어봐 어 구조물로 죽이면 손해니까 그냥 펴주기죠 그냥 끊어놔 해볼게요 일단 지도상으로는 여기 오른쪽에 길이 있는데 뱀이 짚는거 아니지 오케이 뭐 있나 일단 회복 한번 어 뭐야 이거 오우 오 보스? 보스 보스가 아니잖아 생명을 뒤죽고 죽이고 이해하고자 하는 통종을 느끼나? 아뇨 저는 전혀 죽이는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질근질하긴 하는데 억누를 수 있어 이 땅을 탐험하고 야소들을 죽여라 사냥꾼 퓨직을 무슨 가치가 있는지 증명해라 뭡니까? 사냥꾼의 일지 메뉴를 열고 일지창으로 이동하시오 어 어 알겠어 알겠어 적을 물리쳐서 이 일지를 채워라 죽으러 넋두봐 너 거기 딱 기다려라 예 다음에 여기 다음에 여기 올 땐 너 이 너 뭐고 내가 내가 죽 오케이 다음에 보자 저 녀석은 아마 다음에 만나면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응 아주 박살을 내버려야지 흠흠 어 잠깐만 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뿅? 됐스 오오 뭐야 부숴야 되는거였구만 뭐지 땅 오오 구해줄게 어 길이 있는 아 여기 왔던 길이네 오오 이거 못참치 오우 돈 다 흩어진다 어? 아하 공격을 날렸어야 하는 것인데 지도 보는 사이에 이 녀석 치고 빠지기를 잘하는구만 먹고 튀어 길이 없나요? 어 뭐 있지 그럴 줄 알았다 뭐야 뭐래 백색 왕의 길을 벗어난 자 우운의 법을 따라라 내가 왕이 맞나보네 일단 아하 왕인데 이쪽으로 내가 피신을 한 것 같은 느낌 내려가는 길이 있네요 지도에 없는 볼까요 어 지도에 없는 길을 탐색할까? 아니야 분명 지도에 없는 길을 가면은 일단 능력이 없어서 막 못 가거나 그런 것 같아 다음에 가자 뭐 2단 점프 이런거 필요로 하겠지 또 일단 정규 길로를 빨리 가가지고 첫걸음 치지 않도록 움직여보죠 어 저 위는 그냥 아무도 아니 없고 일단 이거는 챙겨야죠 어 뭐야 이거 딱 돼 어 저 친구도 약간 아프기는 하지만 확실히 먹을거 두둑히 챙겨주기 때문에 좋은것 같아요 아래쪽에서 나오는 저 식충 곳 내 펜데스 같은 오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도둑 나니까 귀엽잖아 어 기다려봐 타이밍 맞출게 한 대략 팍 하고 때리고 어디가 어 이 녀석 용이하잖아 어 안돼 이대로 죽는 곳인가 이번엔 맞춤게 딱 돼 어허 타이밍 타이밍 오케이 잡았어 어 좌측 하단에 저 사냥권 표시 저게 떴다는 것은 새로운 몬터로 잡았기 때문에 일치에 추가가 됐다는 것 네 못가구요 자 봅시다 오른쪽 하단에 이 친구가 있는 걸로 봐서 이게 뭐가 있나 아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거야 난 또 뭐 숨겨놓은 줄 알았지 오 야야야 이놈 봐라 한 대만 더 세대 맞으면 죽네 이 친구 어디갔어 딱대 바로 자 아 뭐야 저 놈 에이 때릴 수 있는 김이었는데 위쪽 다음에 없겠다 비밀길이 비밀길이 묘하게 표시가 돼있긴 하네요 지도에서 살짝 끊겨있으면 이제 그쪽 위로 뭐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죠 차단에 뭐가 있는데요? 어... 지금 못 가는 것 같아요 뭐 내가 수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으니까 야 너 거기 딱 대 어디갔어 이노? 왼쪽? 어디갔어? 어어어 빵? 빵? 그 놈 어디갔어? 어? 벤치 있음? 벤치? 뭐야? 에... 열어주세요 어차피 길을 안 열수는 없잖아 한번 열면 계속 열려있는 것이겠지? 얻은거? 아니 없구만 아까 그 친구 위로가서 따라오긴 했는데 계속 위로 가는게 맞겠지요? 왼쪽 길이 있어서 신경쓰긴 하는데 뭐야 이거 오우 빵 아래쪽에다 터져주고 좋아요 으흠 계속 가보죠 뭔가 조금 쓰읍 쎈 놈이 나오면 약간 몸이 근질근질 하는데 풀리겠다 슬슬 나올 떄 됐어 보스좀 줘봐 우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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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 사람이세요? 오! 보스다! 너 딱 기다려 내가 기다리고 있던 놈이구만 오! 잠깐만 오! 공격으로 부서지는데? 오! 뭐야? 방어가 완벽하잖아? 이어서 대단한 놈이구나 공격할 때?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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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때릴 수 있네요? 타이밍 잘 맞추냐? 공격해봐? 뭐야? 짜자리 보스였고 여기 또 뭐가 있네? 여기 뭐 숨겨놨나? 이런 거 보면 뭔가 숨겨놓은 거 같단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굳이 왜 만들어놨을까? 여기 뭐 숨겨놨니? 없어 위로? 여긴 또 어딥니까? 그리고 회복좀 하고 Zoe가 저리가 회복좀 한다니깐 이 녀석이 보스보다 내 피를 더 많이 깎았는데? 발복 만세 발복이 있는 게임이 참 마음에 듭니다 뭐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뭐지? 으흐아 오오오 뭐야 뭐야 복스인가? 걔는 좀 뭔가 외침이 좀 있는데 오이구야 아우 안맞았잖아? 죄송해 아 두 번은 때리고 싶은데? 일로와봐 한 대 때리고 점프해서 아래로 오케이 컷 뭐야 얘도 보스는 맞는거 같은데 이렇게 터지는 걸로 봐서 아저씨 괜찮으세요? 뭐야 내 미래 모습 아니야 저거? 나랑 똑같이 생겼는데? 오 일어났다 뭐야 어 아버지? 어 그냥 나랑 비슷하게 생긴 놈 생명 종결자 어 위대한 기사 조트랍니다 어 좌측 하단에 뭐 적혀있네 어 위대한 조트 너는 다음번에 시청해 볼거지 나 위대한 기사 다음에 보자고 잠ugi alay 으흥 으흠 으흠 음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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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억이 있어서 찾기 힘든데? 기다려봐 아래쪽에서 갑자기 공격하면 맞긴 하는데 내 체력이 더 까요? 잠시만 잘못하면 여기서 죽겠는데? 에... 이건 먹고 튀자 어어 야 쭈 내가 죽어, 내가 죽어 근데.. 죽일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버틀리긴 하지만 아 이런 괜찮아 나는 회복할 것이다 어 아하 괜찮아 회복하면 돼 아 이번엔 때렸어야 되는데 에이 빨리 먹어 일단 이거라도 먹어 어 됐어 잘 싸웠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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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복수잖아 아니 복수래 잔몹이잖아 오 젠장 이런 방해 불었다 뭐야 방금 뭔가 죽으면서 뭐 깨졌었는데 어디서 나옵니까 나 어 돈 빵 온데 쓴 아 요런 시스템이었구만 야 빨리 가서 먹자 저거 기다려봐 어떤 시스템인지 몰랐는데 죽으면 이렇게 돈이 다 날아가고 좀 뭐 비모해지는 그런 시스템이었네요 어 아 아 저거 먹어야죠 그림자요 죽으면 그냥 떨구는게 아니고 안 떨구할 수도 있는 거였나보네요 뭔진 모르지만 빨리 가서 먹죠 어 어 저거 또 터지지 깡 밀어 나 왔지? 어 야 뭐 먹으러 왔다 여기 뭐 있다는 것 같은데 근데 아니 잠깐만 어 뺑 돌아서 가야되네 대상에 에 부숴놓을걸 2단 점프가 급하다 야 인마 너 언제 2단 점프 배우냐 이렇게 잡으면 쉬운 것을 돈 겁나 많이 주네 근데 일단 빨리 가서 내 돈을 복구하죠 어 약간 요런 게임들이 있긴 하죠 죽으면은 돈 날아감 2단 점프로 얻으면 조금 걸립니까? 음 너무 슬프구요 에 역시 게임은 2단 점프가 있어야 되는 것을 여기쯤 가 저놈들 딱 기다려 다음번엔 너희들이 박살이 날 것이다 어 일단 제가 사실 죽은 위치는 여기 있는데 다행히 다행히 오케이 오케 어 여기도 다 먹자 회복도 하고 휴 내가 죽은 이신 여길때 여기 아래쪽에 있는거 같아요 어디갔니 어 여기도 죽었지 살펴보니까 예 갑자기 저 새끼 애 튀어나와가지고 죽어버렸어 이 녀석 복수해주지 애가 튀어나와줄 모르고 있다가 당해버렸어요 흠 흠 됐다 뭐야? 뭐야? 어 죽여야되는거네? 오케이 돈 벗고 어 이거 안죽었으면 저 시스템이 있는지도 몰랐네요 죽기 잘했구만 이런 재미있는 요소는 한번쯤 봐둬야지 으흠흠 신전? 에 보스의 냄새가 나는구만 덤벼 다가오지 마라 유령 어? 뭐야 저거 뭐..뭐 죽어있는데요? 아니 니가 대놓고 보여줬잖아 어 주변이 그 냄새로 가득해 덤벼 오우 날아라 오우 뭐야 빵 어허 오우 뭐야 잠깐만 오우 공격했는데 공격으로 맞받아치게 안되네 그렇죠 회복 어 이놈봐라 나 회복 좀 슈 야 카포만 오우 야 오우 오잉 잠깐만 나 회복 좀 난 죽지 않을거야 오우야야야 ... 뭐야 방금 데미지 입었던 것 같은데 오우 야야야 대박 어우 뭐야 내가 점프해서 같이 점프해버렸네 해치웠나 어디가 임마 요 놈 봐라 다음엔 니 솜통을 끊을 것이다 나방나게 망토 골진합니다 오케이 니 의지 내가 있겠다 골진 뭐야 왜요 왜요 깜짝이야 스킬 썼다가 발동한 줄 알았네 뭐래 공인을 풀지 말해 풀려야 되는 곳이래 방해하지 말래 뭐야 이것도 뭐야 오우 오우야 뭐 뭐 뭔 일이요 오케이 일단 되시 겟 오른쪽은 닫혀있구요 가보자 오케이 대쉬 오우 잠깐만 실수 여기서 대쉬하면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우 좋아 이거야 돼 대쉬도 필수죠 지도에서 내가 어딨는가 여기 있구만 대쉬 뭐야 꽤 긴데 어 저 친구는 무시하고 안녕하세요 오우 슈식 나이스 안녕 고아 누도 아일라메 어 그래요 반갑습니다 이거 끝이야 먹을 거라도 주지 나아 그라비 대기하고 있던 놈이지 응 컷 어 대쉬하더라도 뭐 없죠 여기는 우운의 호수 라는 곳입니다 뭐 있는데 돌치냐라 해볼까 그래도 아 아무것도 없어 오른쪽 아 으 잠깐만 스톱 아 아니구나 박물인줄 알아요 갑시다 어딘가에 박혀 있더라고 흠 일단 대쉬 얻으니까 좀 안락합니다 빨리빨리 움직일수도있고 좋아요 이 다음에는 2단 첨버를 주겠구만 데려 봐요 오 휴식 어? 그래 이것도 개방해놔 이것도 개방해놓으면 이제 마을로 슉 하고 갈 수 있어 가요 근데 마을로 돌아가는게 큰 의미가 있을까? 일단은 뭐 열쇠같은거 있는데 그런것도 사죠? 돈 가지고 있어서 뭐합니까? 필요할때 바로바로 쓸 수 있게끔 열쇠나 챙기죠 안녕? 할말있니? 그래 열쇠 사라왔어요 일단 가성비좋게 싼거 위주로 살까요? 딱 써그날 오케이 없어지는걸로봐서 일회용품은 아니다 먹어놔야되는거같애 내가볼게 왜왜왜? 뭐야 이거 뭐 모으는거구나 저것도 튼튼한 끝 떼기 뭐야 이거 부족이잖아 이건 아니 부족은 필요없는데? 열쇠 뭐 이거는 부족이랍니다 아 잔돈 주어.. 어? 잔돈 주어준다고? 잔돈 잔돈 죽기 불편하지 저거는 4조각을 모으면 피통이 증가한다 아하 일단 죽는거 어 뭐야 여기서도 뭐 바꿀수 있었구나 오호라 3개의 껍데기를 더 구하면 강화를 할 수 있다 오케이 여기 적혀있군요 어... 돌진 지도 썩은 R 오케이 자 일단 가지고있는 부족중에서 음... 지도는 써야지 그리고 어... 이거는 안써도 되고 이거는 어 얘다 얘 얘가 템 먹어주는 애다 오케이 아니 얘는 못쓰네 괜찮아 안써도 돼요 불편.. 편한게 중요하지 잠시만 오른쪽에 일찌 있었는데 이게 그 뭐냐 해남꾼 일찌 그건가 보네 아 이거구만 네 제가 죽이면 여기서 추가가 된답니다 됐어요? 또 또 뭐야 너 여기있었구나 뭐야 내가 잘 알아 유전 조트 위대한 조트 너도 마을 왔구만 자 일단 다시 내려가죠 여기 아니잖아 얘도 탬도 더 살 수 있게 됐나 하아... 빠펴나다 어? 추가되긴 하네요 확실히 어어... 정거장 찾기 어어... 오케이... 지도 표시하는 것도 몇 개 더 생겼어요? 이거 돈을 많이 모아야겠다 아이 앞에 있는 것들을 모조리 시체로 만들어야겠어요 딱 기다려 후... 가자 녹색거리로 일단 하단에서 왼쪽으로 가는 길이 있어 보이고요 그럼 내려가는 게 좋겠지요 아! 어 뭐야 뭐야 오! 잠깐만 데미지로 너무 시리 입었는데 어? 작대 빵 오케이 그래 샘 모으는 게 중요하지 그렇지 이것도 다 가져와라 그렇지 아... 평온하다 이제야 돈 좀 모으겠구만 자... 이것들 다 죽여 빠르게 지나가고 어... 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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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좀 많이 줘요 어... 저 친구 돈 좀 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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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회복 응? 열어요 어 뭐야 으... 먹을게 그래서 딱 벌리고 있구만 빵 됐어 회복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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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거는 압 안에서 계속 튀어나오는구만 밟아야겠어요 반드시 이거 얻어맞게 되네 깨시가 오른쪽에 있구요 왼쪽 아래? 일단 이렇게 왼쪽 시체가 되어 뭐야 이거 오... 뭐야 어때 일단 황타로 때려잡죠 만화도 좀 채울 겸 회복하고 만화 겁나 잘 차네요 야 떨어진거 가져와봐 아... 이거지 아래가 까시밭길이긴 한데 공격하면 되나? 안되네요 이번 공격해도 안돼 튀겨지지가 않아가지고 다른 까시랑 좀 달라 대시 어... 음... 다음에 오래? 음... 왼쪽 길 안되구요 어... 오른쪽에서 내려가는 길로 가봐야겠네요 어? 조사 어... 어... 미키와 이프로 온다 그래요 오우 올라가 오우 올라가 어... 오케이 내려가는 곳이 있어 보이는데 음, 만화 만화를 쓰고 네, 만화 써 왜 아, 만화를 쓰다 말려는 만화 그만큼 다네요 네, 쓰려면 스크래지스 누르고 있어야 되구나 쓰다 말면 체력도 회복도 안될 뿐더러 만화까지 소모를 해버리네 오, 이거 몰랐는데 알아갔네 저 위에 벤치 있는 건 써봤고 저쪽으로 가봐야죠 오, 여기 이제 갈 수 있었나? 2단 점프까지 필요할 것 같은데 방금 왼쪽에 있는 애 타면 되지 않을까요? 그냥 한번 일단 가보고 그냥 한번 일단 가보고 그냥은 안돼 야, 왼쪽에서 이게 타가지고 왼쪽으로 가는 것도 안되네 2단 점프가 그냥 필요할 것 같아 저 오른쪽에 있는 애가 공격하는 걸 이용해서 이제 약간 점프 기능이 있으니까 그걸로 지나가려고 했는데 이런 약간 얘가 지금 또 몸에 그 입을 깔고 오기 때문에 그 입이 공격돼서 의미가 없어져버리네 안타죠 아무튼 어, 윗길 아, 맞다 윗길 안가봤죠 뭐죠? 일단 네, 이거 하고 나서 이제 또 이제 벤치 앉으면은 위치 보이니까 황선 내성 오, 뭐야 이거 어, 쟤네들은 그냥 무적 어, 쟤네들은 그냥 무적 아, 뭐야 배경이구나 못 지나가는 줄 알았네 얘, 제가 좋습니다 오 빵 지나가요 오 저 보통의 가지 덩굴 그래서 이게 뭐라고? 요게 아니고 호지풍 깨지 덩굴 이건가본데? 어 오케이 필요 없는 거 데미지를 입으면 주변을 펜다는 것 같아요 뭐야 뭐야 난 위쪽 어, 뭐야 뭐가 날 때리는 거야 됐어? 대박 됐어 오른쪽 길 살짝 지나갔고 자, 여기 에휴 길이 꽤 험난한데? 좋아요 어, 오케이 이런 길이 없고요 이제 밑에 가던 벤치에서 한번 지도 활성화를 시켜보죠 얍 아주 편하게 바뀌었을 겁니다 벤치 여기 있는데? 지도 갱신 자 오 꽤 밝아졌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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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좌측 하단은 까져있어도 못갔고요 이렇게 되면은 내려가서 저 우측 하단 저쪽으로 가봐야되겠네 가자 가자 고 오우 오우 괜찮 무시해 저기서 별로 돈도 안줘 ㅇㅋ 오우 이 녀석 되게 신경쓰있는데? 아니 제 마음에 안 들었어 여기서 내려가요? 됐다 이제 여기가 남은 길 여기가면 뭐 좀 알 수 있겠구만 어? 어 새로운 몬스터 반사로 채취하는거 좌측하단에 또 뭐냐 사냥꾼 표시나왔죠? 너네 여기서 뭐하니? 길이 좀 여러갈래로 나눠져있네요 뭐야 안잡아도돼 일단 오른쪽게 컷 아 아 오케이 야 이거 두마리만 이렇게 싹 서로 제껴도 만화 겁나많이 해보졌네요 어 들어가요 어 뭐야 뭐야 바닥에 가시 있었잖아 어잉 어 계단 그릿하지만 잘 보면 뭐가 있어 어 여기다 어 오케이 그 다음 길은 어디? 어 어 뭐야 어 뭐야 어떻게 가고 있는거지 내가? 안 보이는데? 어 어 이런 어 이거 첫번째잖아 아 아 아 이것도 약간 벗을리는구만 일단 여기는 못가구요 바닥에 가시 있는걸 생각해서 아래 공격을 하면서 지나가 봐야겠네 네 상당히 곤란해 네 안보이기 때문에 살며시 움직여 봐야겠어 어 뭐야 조사? 돌에 새겨진 얼굴? 네? 일단 회복좀 하자 일단 회복좀 하자 좋아요 어어어 오 오우 죽을뻔했네 어 죽었네 아 이거 거슬리는구만 네 길을 제대로 외워야겠어 너무 막가지말고 잠시만 여기선 대시를 하면 뭐야 그냥 위에 길이 오 그래 자 여기선 위 위에 한 여기 하나 있구요 자 여기서 대시를 안해도 돼 여기 여기 밑에 가시 있어요 오케이 여기 위에 가시가 있는거 같은데 좋아요 많이왔어 뭐 떨어지는건가 아 세상에 세상에 에이 겁나 여바누구만 이번엔 깬다 여기서 위에 뭐 하나 있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어 뭐 있어 어 오 오 오케오케 됐어 여긴 익숙해졌다 이제 그리고 여기 지나가고 아 왔다 가시 있었지 오 내 체력 근처에 벤치 근처에 벤치 있던가 아니 근처에 벤치 없어 어 조금 더 신중히 움직이겠습니다 두목밖에 안 남았거든요 음 점프하면 한개 더 있고 점프하면 뭐 뭐 없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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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당했네 마지막 기회 원트에 깨야 된다 아 좋아요 바로 왔구요 위에 깨시 여기는 그냥 내려가도 돼 여기서 괜히 급발진해가지고 아 그냥 아래로 내려가는거였지 아하 뭐 저거 그림자 또 생겼는데? 기다려봐 그림자 오토로 또 아 뭐야 겁나 멀잖아 아 저쪽에서 내려가는게 빠르려나 빨리 가보죠 마나 를 꽉 채워가자 저놈의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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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려요 발려요 악 괜찮아요 얘네들 그냥 막 봐도 돼 어차피 체력은 다 채울 수 있으니까 예고만 예고만 한다 아니 복수보다 저게 더 어려운데 흐흐흐 짠 잠시만 어 내려가는거 맞아 셀플릿가 내려갔을 때 여기부터 확인을 했어야 됐는데 여기라 확인 안했네 확인 한 번 하자 어 뭐야 이게 있었잖아 세상에 이런 여기부터 확인했으면 이거 바로 저기로 태어나가지고 아주 이지 이지 했을 텐데 휴식처 위치 공개하는 것도 해 놔야겠네요 지도에 표시하는 거 됐어 여기 다시 먹으러 왔어요 아 타이밍 좋게 점퍼를 하다니 자 너희들한테 만화를 다 채워야겠다 됐어 다시 도전 여기죠 일단 원래 있는 데까지 어 뭐야 그 그 그림자 모양 아이콘이 없어졌는데 다시 가도 못 얻는 거 아니겠지 자 여기서 점프하고요 여기도 점프 그리고 여기 점프 그러면 뭐 하나 있겠죠 어이쿠 됐어 여기 점프 대시 여기 점프 그리고 여기 위에 깨시 어 여기 근처에서 내가 죽었는데 여기 여기 뭐야 없어진 거야 내가 여기서 죽어버렸는데 못였나 봐 겁나 슬프고요 200원 정도 벌었던가 안타깝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야 되지 왼쪽은 깨시 아니 너무 치사한데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밟고 밟고 여기 어 아 노래 들리는 거 보니까 있어요 어 일단 내 시체 횟수할 수 있나봐 오케이 시체 근처에 가면 노래가 들리는군요 오케이 일단 시체 횟수할 수 있다 난 또 여기 지도에 안 보여가지고 시차에 날라간 줄 나이스 희망이 보이는군요 응 점프 점프 그렇지 근처에 있다 여기서 일단 왼쪽이었어요 어 밑이 뭘로 돼있을까 어 저거 까지겠구만 깨시가 있구요 어 조심조심 뭐야 어디지 에 어 맞아 이거 그래서 내 시체는 어디에 있지 음 일단 또 돌아가려면은 그 머지같은 미로를 또 보내야 되네 일단 가면은 얻었는데 그래서 내 시체는 어디에 있는 것이죠 그림자 뭐지 지도에도 표시가 안되있어 거긴 까시죠 두개 까시고 어 어 왼쪽엔 까시고 오 잡았다 잡았습니다 오 나이스 200원 갯 오 오 잠시만 이제 어떻게 돌아가 여기서 떨어지는 거였는데 여기서 떨어지는 거였는데 오 뭐야 오 돌아왔음 아 아 그 주변 밝게 해주는 친구 있었거든요 사실 그거 그거를 구매하고 와 구매하고 와야겠어 나 돌아갈 수 있게 해줘 어 어 야 나 또 죽어 어 돌아갈래 아니 에헤이 저거 빛이 없으니까 너무 불편하네 잠시만 일단 가면이 날아가진 않았죠 저 끝에 가면 얻을 수 있는 게 가면인데 어 가면은 먹은 채인데 내 200원 아니 내 300원을 다시 얻기 위해 저길 가야되나 음 줘봐 아 채우자 그냥 몬서 잡아가지고 채울게요 에헤이 에이 이건 너무 힘들다 빚없이 움직이기엔 근처에서 노랫소리 일단 300원 찾아야지 저거 하나 잡으면 300원이네 오 여기서 조사했었는데 오케이 여기서 빨리 가는 길이 있던데 어 여기 여기 오 오 찾았어 오 오케오케 빠른 길도 얻었어요 문제없지 잠시만 여기서 죽으면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왼쪽으로 가지 않을까 입구로 가지 않을까 나는 천재야 오케이 벗어났어 휴 오우 잠깐만 나 돌아가기 싶거든 딱 돼 평온 어휴 빛이 안 보이니까 정신 나을 것 같네 오케이 어휴 오케이 좋아요 자 요쪽도 길이 하나 있는데 오 보스 아니야 이거? 보스잖아 일단 아 몰라 보스 약하겠지 야 덤벼라 치르고 치우고 싶었는데 그냥 잡죠 뭐 한 번에 원래 잡겠지 한 번에 못 잡은 보스 없었으니까 오 얘 2번이 왜 점프야 아 이거는 대시해서 피해야 된다 위험한데? 이 친구가 점프하면 이렇게 가야 돼 공격하고 대시라고 아 잘못 눌렀다 반대로 눌러버렸어 아 한 대만 더 때리고 싶다 아 에이 이거는 각이 안 나와 일단 이걸로 회복하고 체력 제로는 힘들어 아 이런 또? 야 직진이에요 그렇지 이게 때리기는 편해 저거 두 대 때렸어야 된다 오케이 회복 됐어 이렇게 조금 맘에 안 되지만 이렇게 하죠 어 오케이 점점 익숙해진다 아 아 추격하면 되네 저것도 회복 좋아요 그렇지 이렇게 오케이 점프해오면 대시로 피하고 그 다음에 추격해서 공격 피하고 공격 아 잘못 눌렀다 깨비 됐어 아 결국엔 원투다 나이스 오 뭐야 어 뭔가 쫄은 못 잡은 것 같은데 암튼 해치었음 왼쪽에 더 길이 있죠 길이 더 있네요 어 깊숙한데? 어? 궁극해봐 빵 뭐야 저 친구 잡으니까 여기가 위에서 뭔가 빛이 내려오는데? 오 이거나 맞아라 어? 잠깐만 여기서 그냥 쏘면 되잖아 아 먹어 좋아요 뭔가 다 잡고 싶어 에잇 방향을 못 정하네 이거? 아 타이밍 맞춰 저거 왠지 잡고 싶어 그렇지 후 써봐 어 얘는 편하죠 잠시만 나쁜점은 마나가 애를 이용해서 못 채워 어어 여기가 어디시오 일단 여기로 갈게요 저기 위험하니까 일단 여기로 갈게요 저기 위험하니까 일단 여기로 갈게요 저기 위험하니까 이렇게 해서 가는거 같죠 이렇게 해서 가는거 같죠? 휴 지금 체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심조심 먹죠 여보 아니 돈이잖아요 이거 이거 능력인줄 조심조심 조심조심 됐스 뭐야 어 풀어줄게 이 쪽에 쇼컷이 보이구요 이 쪽에 쇼컷이 보이구요 이 쪽에 쇼컷이 보이구요 뭐야 더 이상은 진입 불가인데 이 정도면은 여기서 2단 점프를 하고 그 다음에 대시를 써서 넘어가는거 같아요 하지만 난 지금 대시가 없어 돌아가죠 대시래 2단 점프가 없어 다시 저거 타고 가죠 다시 저거 타고 가죠 됐스 그럼 저 아래쪽에 뭐가 있던가? 잠깐만요 어 여기여기 저 친구 배치해 놓은 이유가 있겠지 저 친구 배치해 놓은 이유가 있겠지 저 친구 배치해 놓은 이유가 있겠지 여기 뭐 있지 다 아니라 왔던 길이구나 그냥 헤헤 어 아 괜찮은데 어 잠깐만 에이 에이 아 이거 어떻게 지나가야 돼 키가 한 목숨이라 좀 거들리는데 안 돼 어 어 얘 타고 오른쪽으로는 좀 가볼까 아 아 이거 고마우냐 뭐야 그냥 돌아가야 돼 이러고 야 야 이거 골로 가기 정말 쉽구만 빠르게 가볼게요 그래도 안전하게 가자 봐 지금 체력이 좀 적어요 됐스 지금 체력이 좀 적어요 됐스 여긴 뭐 있나 아 아 봤지 이미 됐스 여기는 뭐 돈을 왕창 먹으러 오는 장소였어요 야 나 체력이 없다 여기 몬스터 조금만 주지 안 될래? 나 체력 좀 회복하자 벤치의 지도도 기록을 할게요 오케이 한 마리만 더 오케이 아 오케이 이제 한 번에 죽지는 않는다 그래 일단 무서우니까 빨리 벤치의 기록을 해야겠어 벤치 벤치 여기 일단 가볼까 보스가 이미 한 번 왔기 때문에 여기도 보스로 찾지는 않겠죠? 어 석재 장소 오케이 그냥도 되게 될 것 같았어 어 어 오케이 내려가